10에서 20%대의 합격률인 정기 자격증 어떻게 공부할지 감도 잡지 못하셨나요? 독학할지 어떤 강의를 들을지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셨나요? 이런 쓸데없는 독점 쉽다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제 강의는 쉽습니다. 수험생의 시각에서 설명하고 강대한 이론을 한눈에 유학하면서 두 문자 암기 방법으로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. 제 강의는 빠르게 끝냅니다.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다른 정기 자격증 강의 수 굉장히 많습니다. 하지만 제 강의는 합성량을 확 줄였습니다. 네, 저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. 초시생도 비전공자도 쉽고 빠르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. 박은일의 쉽고 빠르게 끝내는 정기 자격증 십빠하게 취득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